우리 웅곰이가 이거를 못 올라... 아이고! 아이고 올라갔네 웅곰이가 아이고 자신없어 한참을 째려보다가 올라갔네 웅곰이 웅곰이는 다리가 짧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점프력이 좋거든요 그치 웅곰? 뭔가 해낸 성취감에서 꾸리를 흔들고 있는 웅곰 웅곰 덕분에 오늘 아침이 힘차일 것 같습니다 아유 웅곰이 귀여워요 그걸 부러운듯이 보고 있는 미니미 점프에... 미니미가 마지막으로 점프한게 언제야 미니미 열심히 하자 미니미도 더 웅곰이 뭐 한마디 안해? 야옹 와 너무 이쁘다 웅곰이